러시아 디폴트 원자재 가격, 환율 이런 부분이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지금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금가격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원자대 가격도 그렇고 금가격도 그렇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선발행합니다 FMC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불확실성 남아있는 것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최소한 80% 이상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그 이후에 반등을 보이는 적이 많았습니다 패턴상으로도 그랬어요 지금은 힘든 시기겠지만 결국 내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등은 할 것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장을 외면하지 않고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공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충분히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잘 봐주시면 분명히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투자 수익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죠 제 강의는 처음부터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법 안내 한 번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알아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91강이고요 고급 패턴 분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패턴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패턴 분석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라는 강의 영상이고 아마 재작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던 패턴 강의인데 제가 오랜만에 이 패턴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정석이 91강 진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완전 후반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패턴 분석이라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좀 높인 그런 패턴 분석으로 가지고 왔는데 고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패턴 강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고급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였고요 결국은 이제 패턴 분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했었던 패턴 분석 강의는 시중에 널리 알려진 이미 알려져 있는 책으로도 많이 소개가 됐었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강의였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패턴은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것도 있고요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패턴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패턴 분석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전 패턴 강의를 보시고 오늘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강의 처음 보셔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턴 분석에 대해서 할 건데 그동안 흔히 보지 못했던 패턴을 통한 상승 종목 찾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턴 분석이란 뭘까요? 패턴 분석 차트상, 차트상이니까 뭐예요? 결국은 기술적 분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상 특정 형태, 특정 형태가 나온 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비슷한 형태를 찾아서 매수하는 매매법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패턴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만한 패턴이에요 다중바닥이라든지 N자형 급등 패턴, 수렴형 이외에도 헤드앤슈더, 역헤드앤슈더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패턴 강의를 일반론적으로는 했고요 오늘은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패턴이 뭔지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살펴볼게요 먼저 이중바닥, 다중바닥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가 쉬운 패턴이면서도 적중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보통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을 할 때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경우는 어때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빈도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장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반등을 해요 이렇게 바닥이 두 개면 이중바닥, 세 개면 삼중바닥, 그 이상이면 다중바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패턴은 일봉, 일봉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죠 여기 보시는 대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이중바닥형이라고 합니다 이중바닥형이 완성됐을 때 완성됐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을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왜 한 번에 V자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 강의를 이전 강의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물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했을 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수를 어디서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운 좋게 바닥에 샀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어디서 매수한 사람이냐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이 제일 애매해요 왜? 매수했다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라갔어 근데 본전까지 왔어요 근데 본전까지 왔다가 또 떨어져요 이럴 경우 굉장히 심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어차피 수익이니까 편하게 보유를 하고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 손실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데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물렸다가 회복이 됐을 때 본전에서 던지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재차 하락이 나오고 하지만 반등을 또 보여주고 여기서 매물 소화가 또 진행되고 이러면서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가라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다중바닥 패턴의 반등이 훨씬 더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른 반등은 이중바닥이고 지금 이건 몇 중 바닥이에요? 바닥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런 건 이제 사중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만을 다자를 써서 다중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패턴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LG 우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패턴 분석 강의를 할 때 썼던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한번 부위 쳤어요 그죠? 부위 치고 밀렸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추가적인 반등을 보입니다 그럼 이 패턴에서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이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중바닥을 보려면 수평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선 긋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꼭 봐주세요 이중바닥 패턴상 반등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아주 일반적이고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포털 사이트에 이중바닥 패턴이라고 검색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니까요 조금 더 심오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역시 자주 나오는 패턴 N자형입니다 N자형 주가가 1차 파동 1차 상승을 보여주고 저항에 부딪혀서 한번 밀렸다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2차 파동을 먹는 것이 바로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N자형 패턴이냐? 이게 딱 보면 이제 N자처럼 생겼잖아요 알파벳, 영어 N자, 대문자 N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이에요 결국은 급등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조정을 받았는데 재반등을 할 때 이 고점 부담을 이겨내고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노린다 이게 바로 N자형 패턴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역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성공률도 꽤 나쁘지 않은 패턴이에요 실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APTC라는 종목인데요 상승 이후에 눌림 나왔고 여기서 돌파할 때 이 고점을 돌려내는 시기에 매수를 합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역시 기본 패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요 수렴형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실제로 패턴에 선을 많이 그어보신 분들은 수렴형 패턴이 급등지를 찾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실 때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위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제가 그은 선이고요 개인 출자 분들께서 직접 그으셔야 되는 선이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수렴형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돌파할 때 위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뻗어나가면 여기서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중요해서 설명으로도 써놨죠 아래로 발산될 경우에는 급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패턴 강의를 할 때 진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패턴이 완성될 거라고 예측해서 미리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은 반드시 패턴의 완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중바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중바닥이 발생을 할 때 여기서 돌파를 하겠지라고 해서 미리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이 수렴도 마찬가지예요 수렴도 지금 여기서는 이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쳤을 때 돌파하기 전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상향으로 돌파할 수도 있지만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밑에도 써 있죠 아래로 발산될 경우에는 급락할 수 있어요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세 가지의 고급 패턴 강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모든 패턴 매매는 패턴의 완성을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되지 패턴이 이제 완성되겠구나라고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끝으로 수렴형도 사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을 긋는 게 되게 관건인데 이건 진짜 수많은 차트를 직접 보셔야 돼요 차트를 많이 보시고 선을 많이 그어보셔야 돼요 수평선, 수직선은 필요 없고요 수평선, 그 다음에 우하향선, 우상향선 이런 선들을 많이 그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하셔야지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은 낮아지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급등하기 전에 이 안에서 에어설프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위로 돌파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패턴이 완성되고 상방으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이 상승을 누리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역시 이전 패턴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매도하는 힘이 계속 세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점이 높아진다는 건 밑에서 매수하는 힘 또한 세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매도도 강하고 매수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언젠간 만나겠죠 그럼 그 만나는 지점에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경합해서 승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겼어요? 매수의 힘이 이겼죠 이긴 방향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붙는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매도의 힘이 강했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팽팽했던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매도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매도를 하셔야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 경합을 하다가 매수의 힘이 이기는 시기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패턴 매매가 이런 형태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중바닥, 다중바닥도 마찬가지 패턴이 완성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N자형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렴형 마찬가지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예측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중에 익히 알려져 있는 패턴 매매입니다 이전에 제가 2시간 동안의 패턴 강의에도 포함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수렴형 포털사이트 찾아보셔도 바로바로 나오고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고급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많이 보시지 못했던 혹은 아예 보지 못했던 그런 패턴 강의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본론이에요 패턴 분석은 패턴 분석인데 제가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턴 분석의 심화 과정입니다 설명을 볼까요?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패턴입니다 대중적인 패턴보다 노출도가 낮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바닥, N자, 수렴 이런 패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반드시 여러 번 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바닥이 형성된 다음에 바로 이제 패턴이 무너지거나 이런 형태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중률은 사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고급 패턴 분석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패턴보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별적인 수익이 가능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패턴 매매의 경우 대중적인 패턴이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죠 이중바닥, 수렴,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 N자형 대중적인 패턴 매매의 경우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패턴 완성 후에 흐름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매매 기법인데 소수만 알고 있을 때는 기법이 잘 통했다가 그게 너무 대중화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가 세상이 나오기 전에는 그 기법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게 세상에 나온 다음부터는 적중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내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패턴이 너무 일반화가 되면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고급 패턴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 매매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여러 내용들 제가 실질적으로 터득한 내용도 있고 혹은 시중에 나온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내용도 있는데 어차피 저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 스스로 기법, 스스로의 패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많은 차트를 보고 스스로 분석해서 나만의 패턴을 찾아내는 연습도 필요해요 많은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차트를 보고 많은 선을 그어보고 많이 경험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네? 라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패턴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의 형태뿐만 아니라 형태가 완성된 후에 반등이 나오는 원리도 함께 분석하면 유용해요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이 원리라는 말을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상승합니다 요러 요러에서 상승합니다 이거 껍데기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에서 상승하는데 이게 왜 상승하는데 이 원리가 뭔데? 이걸 아셔야 바뀌는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나만의 기법도 만들 수도 있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매매 기법을 가져가시던지 원리를 항상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턴 매매에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패턴 매매 설명드리면서 원리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급 패턴 분석인데 아마 많이 못 보셨을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냥 만든 그런 패턴 분석도 있고요 자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고급 패턴 분석은요 첫 번째로는 체크형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고요 형태는 이래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에 이후에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반등을 이어갈 때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급락했는데 완만하게 우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급락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에 급락했는데 회복은 천천히 진행됐다는 거예요 급락 구간을 전부 돌려낸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 이게 바로 체크형입니다 기술적인 패턴상은 이래요 주가가 급락하고 회복은 슬슬슬슬슬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왜 체크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체크같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체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체크형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제가 붙이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브랜드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체크형이라고 했어요 체크형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일단 회복을 할 건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완만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이 급락한 부분을 다 돌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체크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볼까요? 체크형입니다 특정 악재 및 수급 영향으로 인한 단기간의 주가 급락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그죠? 내가 이제 만원에 산 주식이 하루 아침에 8천원이 된 거랑 한 달에 걸쳐서 8천원이 된 거랑 투자 심리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걸쳐서 8천원이 됐으면 마이너스 20% 수익이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된 거잖아요 어떤 날은 3% 빠지고 어떤 날은 1% 오르고 어떤 날은 2% 빠지고 이런 형태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에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이 크진 않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0%라는 손실을 받지만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가 탁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는 마음이 철렁하고 이거 손절해야 되나? 무슨 일이 있나? 이슈를 검색하게 되고 반등해야 되나? 추미해야 하게 되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집니다 특정 악재와 수급 영향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어떠한 이유로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되돌림 반등이 급락 전 구간까지 이어졌다면 기존 악재 해소 또는 완화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틀 만에 8천원이 됐어요 이틀 만에 20% 급락했으니까 그냥 빠지진 않았겠죠 악재가 있던가 누가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던가 시장이 엄청 안 좋았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건데 그 떨어진 주가가 만 원 위까지 회복이 됐다면 이 악재는 해소가 됐거나 완화가 된 거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는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빠른 되돌림의 경우에는 매물 소화를 다 끝내지 못했을 수 있어서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락하고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체크처럼요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V자처럼 팍 올라오면 그때는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다 매도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 이후에 재반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되돌릴 때 공략하는 건데 그 되돌림이 천천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급락은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회복은 천천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가의 꺾기가 다르죠 떨어질 때는 훅 올라갈 때는 천천히 이렇게 됐을 때 이 떨어진 구간을 모두 다 돌려낼 때 매수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심플한 매매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슬슬 슬슬 꺾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훅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이 약 2거래일 만에 났단 말이에요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누가 대량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거래일에 걸쳐서 슬슬 올라가더니 이 낙폭을 다 만회를 합니다 형태는 체크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체크형이고요 급락했던 부분을 다 돌려내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은 여기 보이시는 가격 왜 이 거래일 간의 급락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되돌렸다가 되돌리면서 낙폭을 다 돌려냈어요 이 위치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락은 급락으로 빠르게 회복은 천천히 근데 회복이 진행되면서 이 급락을 다 돌려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측해서 매수한 게 아닙니다 패턴이 완성됐을 때 완성된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회복되겠지? 라고 해서 이런 위치에서 미리 사시면 안 돼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사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았는데요? 그렇죠 그건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고 여기서 사서 부딪혀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급락이 다 돌려내지는 걸 확인하고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여기보다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위치는 훨씬 안 좋은 위치예요 여기에 와서 위치가 좋아졌어요 더 비싼 가격에서 위치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격에 집착하는 순간 절대 기술적 분석으로 수익을 볼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워렌 버핏 같은 엄청난 장기 투자자여서 PBR, 저PER, 저평가, 자산가치 풍부, 배당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투자자라면 가격이 중요하죠 하지만 패턴 분석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분석, 심리를 통한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낮은 가격, 싸게 사겠다고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누리셔야 됩니다 더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는 많이 볼수록 좋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SNS 스택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가 저점에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을 깼습니다 그것도 일거래만에 훅 깼습니다 거래량도 확 터졌어요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해요 그죠? 사자마자 급락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절해야 되나? 춤해야 되나? 혼돈의 카오스죠 굉장한 혼란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이후에 슬슬 올라갑니다 한 번에 돌파는 못했어요 약간 밀렸는데 결국은 뚫어냈습니다 큰 형태로는 이렇게 체크형 패턴이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리 예상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런 위치에서 뚫을 거라고 매수했는데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이러면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락을 다 돌려내고 하락을 다 돌려내고 그 위로 주가가 빼꼼 고개를 내밀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체크형의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 보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요 매수가 된 다음에 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급락을 다 돌려냈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나왔던가 수급이 좋아졌던가 여기서 나왔던 악재 요인이 해소가 됐던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재 요인들이 해소됐을 거라고 기술적 분석이 신호를 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체크형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어렵지 않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체크형 패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화 토건입니다 여기다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지지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지선 여기가 왜 지지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제 지난 강의도 보셔야겠죠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주가 급락이 거의 이거래를 만에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았던 상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서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나요 안 된다 그랬죠 체크형에서는 빠른 반등은 아니에요 완만하게 반등해야 돼요 완만하게 완만한 속도로 반등해서 이 급락을 다 돌려냈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절대 미리 매수하는 것도 안 되고 급격하게 V자로 되돌려낼 때도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을 때 다 털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샀던 어디서 샀던 이 사람들의 매물 소화가 거의 다 거쳐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수하는지에 대한 원리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니까 원리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죠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됐고요 시간은 좀 걸렸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급등 패턴을 만들면서 수익을 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급 패턴 분석 강의인데요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고급 전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했던 저의 기초 패턴 강의도 이전 강의에 다 있고요 아까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 이렇게 선 긋는 방법 아니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저의 모든 강의들 이전 강의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91강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난 강의 내용이 있겠죠 공부에 목마르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제 지난 강의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계시면 영어홀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저의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뉴스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나는 너무너무 초보라서 쉬운 강의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쉬운 강의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죠? 정년도 없어요 내가 화면을 볼 수 있고 클릭을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매법을 알아가시려면 결국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시장에는 너무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제가 오늘은 패턴 설명드리고 있지만 패턴 공부만 해서도 안 돼요 그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실적, 저평가, 차트, 모멘텀, 뉴스, 이슈 이런 것들 모두 다 분석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린 게 바로 주식의 정서 강의니까요 꼭 지난 강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크형은 여기서 마무리해요 어렵지 않죠? 급락한 주가를 슬슬슬슬 돌려낼 때 천천히 돌려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빠르게 돌려내는 거 말고요 천천히 돌려낼 때 매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급 패턴 분석은 제가 총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크형 첫 번째로 넘어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형태예요 빨간색이 주가예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고점 돌파가 한 번 일어납니다 훅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고점 돌파가 두 번 나타납니다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세 번째 돌파할 때 매수랍니다 세 번째 돌파할 때 매수예요 이 형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걷는 것 같다 해서 계단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와 고점 재돌파를 반복하는 패턴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에 횡보와 고점 재돌파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급의 유입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계단형은 고점 매수가 돼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 상방으로의 강력한 수급 유입 강력한 호재 유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극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가정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로 계단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매수 방법으로는 조금 공격적이에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니까 하지만 그런 만큼 효과는 있죠 고점 매수의 장점은 뭐예요 추세에 올라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를 하는 거죠 계단형 패턴은 조금 공격적인 매수고요 고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인데요 일단은 주요 매물대를 3번 돌파해야 된다고 했어요 3번 주요 매물대를 3번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다 제가 검은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예요 돌파를 못했고요 여기서도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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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는데 한 번 강한 돌파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한 번 뚫어냈어요 근데 일단 급등이 한 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를 하면서 고점 돌파하지 못하다가 여기에 저항선을 한 번 더 돌파합니다 한 번 더 돌파한 다음에 또 어때요 역시 매물 소화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하다가 한 번 더 돌파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 그죠 첫 번째 돌파 여기서 나왔고요 두 번째 돌파 나왔고요 세 번째 돌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돌파까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차트에서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어때요? 높죠 불과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주가가 6천 원 5천 원대였던 건데 9,500원 거의 만 원 근접해서 두 배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 추세 하락하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고 상승하려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추세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시키면요 주식 시장에는 정말 날고 긴다 하는 투자 고수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투자의 전문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해요 개인 투자 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난다 긴다 하는 투자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게 주식 시장인데 이런 높은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결국 뭐죠? 누군가는 이런 가격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이런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바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할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조금 더 트레이딩 성향을 가진 조금 더 단타에 대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따지면 어때요? 반대로 따지면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순식간에 그럼 여기서 싸다고 이렇게 사면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고 제가 사라 그랬죠 왜? 추세니까 추세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뭐예요?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가가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매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매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고점 매수는 고점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을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세 번 돌파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 돌파해야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여기 말씀드리는 계단형입니다 왜 계단형이냐? 계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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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진짜 계단 같죠?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계단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매수 타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냐에 대한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든 매매에서 원리를 말씀드리니까 원리를 항상 이해하셔야 자기만의 기법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은 이제 개인초자 분들께서 초보자라고 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일단 흡수를 하시는데 주력을 하시고요 흡수를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원리를 파악했을 때 나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 수가 있고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초자 분들이 그 위치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본론을 다시 돌아와서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매수한 타점은 여기에요 여기 매수한 다음에 이제 바로 수익이 나죠 고점 매수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탔으면 그 말이 더 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그래서 말이 더 달렸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재반등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수를 했으면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야죠 요거는 거의 이제 단타 매매로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했을 때 아 이거 고점 매수가 아닐까? 라는 부담을 안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했을 때 이제 단타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든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계단형, 계단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량도 엄청 실렸죠?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한 번에 뚫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을 가졌는데 돌파가 한 번 더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을 가지고 한 번 더 돌파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돌파가 나와야 계단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 돌파할 때 매수하면 그냥 고점 매수지 계단형은 아니에요 패턴은 항상 완성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합니다 완성될 거야? 아니에요 완성됐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두 번째로 돌파가 나왔고요 세 번째로 돌파가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돌파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계단형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건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가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았죠 저점을 한 번 찍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 못하고 이거 훅 밀리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버티는 선을 보셔야 돼요 이건 지지선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지선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시면 진짜 줄이니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기초 강의를 꼭 보시면서 지지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정말 쉽게 강의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지난 강의 꼭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개당형 패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저항대죠 주요 저항대를 돌려내는 급등 첫 번째 돌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횡보, 횡보, 횡보 하다가 두 번째 돌파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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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 하다가 세 번째 돌파가 나왔습니다 개당형은 몇 번의 돌파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 번, 세 번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세 번의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개당형이다 첫 번째 돌파 나왔고요 두 번째 돌파, 세 번째 돌파 세 번째 돌파가 나왔으니까 매수하면 되나요? 매수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차트로만 딱 보면 너무 고점 매수인데? 그렇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당형은 체크형보다는 조금 더 능숙하신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여기서 나오고요 매수해서 바로 가죠 이 계당형 패턴을 잘 적용하시면 매수하고 바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내가 탔다고 바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타고 나서도 달릴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그렇죠? 매수한 다음에 바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고급 패턴 분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체크형 응급드렸죠? 급락 이후에 천천히 되돌릴 때 완성보고 매수 계단형 말씀드렸죠? 매물 때 고점을 세 번 돌파할 때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마지막은 리바운드 형입니다 리바운드가 뭐예요?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튀어오르다 그래서 튀어오르는 걸 보고 하는 매매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봐야 되니까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주가가 단기 급락한 이후에 낙폭 과대에 대한 시장 공감대가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는 패턴입니다 어? 이거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감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기술적 분석 강의니까 차트를 통해서 찾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래요 주가가 급락했다가 반등한 듯 했지만 이 저점을 때 깼어요 한 번 깼고 반등한 듯 했지만 이 저점을 또 깼어요 두 번 깼고 두 번 깬 다음에 반등을 시도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할 건데 이 반등을 시도할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윗꼬리가 나와야 됩니다 윗꼬리가 나와야 돼요 윗꼬리 기술적 분석 상 제가 윗꼬리에 대한 개념 분석도 이전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윗꼬리가 나올 때는 이게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윗꼬리가 나와야 돼요 윗꼬리 윗꼬리가 일봉상 나와야 돼요 여기 제가 써놨죠 이 반등을 줄 때 윗꼬리봉 확인 필요 근데 여기 제가 가로치고 양음봉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윗꼬리 양봉이어도 상관없고 윗꼬리 은봉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윗꼬리 봉이 일봉상 나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리바운드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유안인데요 자 보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지지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지하지 못하고 한번 깼죠 이거는 이제 하방 이탈이 두 번 나타내야 됩니다 두 번 계단형은 고점 돌파가 세 번 나타나야 계단형이고요 리바운드 형은 하방이 두 번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윗꼬리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리바운드 형의 완성입니다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차트가 이제 하락하다가 저점을 지지를 하죠 여기서 한번 이탈이 딱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지를 하는 듯 했지만 두 번째 이탈까지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이탈하면 매수? 아니죠 두 번째 이탈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윗꼬리가 달린 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든 은봉이든 관계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걸 볼게요 요거죠 요거 요거 뭐예요? 윗꼬리봉 근데 요거네요 그죠? 살짝 양봉인 윗꼬리봉입니다 요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저점을 두 번이나 이탈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겠죠 그런데 이런 바닷권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뭐다?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다가 매물 때문에 밀렸으니까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죠? 장중에 장중에 여기까지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후에 매물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시도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꼬리 강의를 할 때 이 윗꼬리는 달리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 다음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가 하락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바닥을 돌려내는 신호로 보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는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시도다 궁극적으로 종가까지는 양봉을 만들지 못했지만 장중에 바닥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왔다 이게 바로 윗꼬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바운드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윗꼬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 타점은 여기고요 매수하고 바로 오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했지만 한 번 탁 깨고 두 번 탁 깨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리바운드형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튀어오르기 전에 매수를 한다고 해서 튀어오르는 신호를 윗꼬리로 봐요 그걸 보고 매수하니까 리바운드형입니다 패턴 강의에서 세 번째 고급 패턴 강의죠 다음 예시도 한 번 볼까요? 영풍제지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가 나와야 돼요 하락 추세가 나오고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가격을 한 번 툭 이탈해야 됩니다 툭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저점을 기록했던 가격을 툭 두 번 이탈합니다 리바운드형은 저점 이탈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네, 두 번입니다 두 번 아까 계단형은 고점 돌파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네, 세 번입니다 이 횟수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횟수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매매를 하고 패턴을 만들면서 정형화시킨 저만의 방법이에요 흡수를 하셔야 되고요 저점 이탈이 이제 한 번 툭 하고 나왔고 두 번 툭 하고 나와서 그럼 매수하면 되냐? 아니죠 뭐가 나와야 된다? 윗꼬리가 나와야 됩니다 윗꼬리 윗꼬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윗꼬리가 나왔는데 봉은 은봉이에요 은봉이면 안 되나요? 은봉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달렸으면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없어요 보통 이건 이 리바운드형 매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적 분석 패턴에서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제 발생을 했다면 이게 이제 양봉이든 은봉이든 별로 관계없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건 몸통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봉이든 은봉이든 주가가 크게 이제 은봉이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고 양봉이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건데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 은봉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고요 저점 이탈이 두 번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은봉, 윗꼬리, 양봉, 윗꼬리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매수 타점이 나오죠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되고요 매수한 다음에 역시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리바운드 형이에요 저점 한 번 툭, 두 번 툭 바닷건에서 윗꼬리 달리면 매수 그 다음에 튀어 오를 때 매도를 한다 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계단형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는 낮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손절가를 잡고자 한다면 손절가는 이렇게 돌파했었던 가격의 저가로 종가 기준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그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라는 강의도 이전에 한 번 했으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이따가 지난 강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또 안내 드릴게요 리바운드 형 저점 두 번 깨고 윗꼬리 달릴 때 매수입니다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리바운드 형 계속 보는데요 저점을 깨고 한 번 깼죠 그리고 저점을 두 번 깼죠 두 번 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윗꼬리가 나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윗꼬리가 양봉이네요 근데 은봉이면 상관없어요 윗꼬리는 양봉 은봉 관계 없습니다 하락했을 때 저점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윗꼬리 나오면 매수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수 탑점이 되고요 몸통보다 윗꼬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윗꼬리 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은 왜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상승을 시도했는데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이 매물을 던졌겠죠? 그런 것들을 소화하느라고 윗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파는 못했지만 돌파 시도는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됐겠죠? 매수한 다음에 쭉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리바운드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급 패턴 분석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급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제가 직접 개발한 패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체크형 두 번째는 계단형 마지막은 리바운드 형입니다 이걸 이제 보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런 형태를 찾아보시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찾아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패턴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거나 저의 이전 패턴 강의 혹은 패턴 강의 말고도 여러 기술적 강의 분석들 보고 싶으신 분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저의 지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쫙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뉴스 관련된 이슈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arth